1.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징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 경직성의 증가. 2.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역할 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기능 향상. 5. 질병회복력 증가. 정답은 1. 역할 상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 보호급여. 정답은? 1. 기타재가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용구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정답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6.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7.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8.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 신체적 학대. 1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오른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11.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의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 과거 성관계의 사실을 묻는다. 1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정답은?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10. 대상자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0.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2.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미룬다. 5.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15.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괴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정답은?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6.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기가 없는 편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올리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17.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카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18.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하재 제공 2. 수분 섭취 권장 3. 고지방식의 제공 4. 고섬유식의 제공 5. 복근 강화 운동 실시 정답은? 2. 수분 섭취 권장 19.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의 변화는? 1. 폐순환양이 증가한다. 2. 선모운동이 증가한다. 3.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3.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20.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신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시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정답은? 2. 가, 나, 마, 라, 다.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심박동수 증가. 2. 혈액순환 증가. 3. 심근의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5. 하지정맥류 발생 감소. 정답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념 발생 감소. 2. 질의 윤활작용 감소. 3. 난소 크기 감소. 4. 질의 수축력 증가.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 질의 윤활작용 감소. 23. 관절 연골이 달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 통풍. 2. 골다공증. 3. 곤련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4.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5. 정답은? 4.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25.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4.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해둔다. 5.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해둔다. 26.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 요로결석증으로 현료가 있는 대상자. 4.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5. 전립선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4.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대상자. 27.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 한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정답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8.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3.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까지 올린다. 4.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5. 개인의 운동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한다. 정답은? 4.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29.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3.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5.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30.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신장의 현류량 감소 2. 지방조직 감소 3. 간의 대사기능 증가 4. 위산분비 증가 5. 인지기능 증가 정답은? 1. 신장의 현류량 감소 30일.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야외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 회의보고 5. 정기업무보고 정답은? 1. 구두보고 33.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34. 인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 타협 36.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은?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38.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정답은?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39.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3. 귀를 후화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정답은?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40.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1.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2.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구를 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43.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대어준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5. 미지근 안무를 항문에 끼얹는다 정답은? 5. 미지근 안무를 항문에 끼얹는다 4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5.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정답은?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5.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둔불을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욱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불을 감싸준다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정답은?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불을 감싸준다 46.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친분비 촉진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의치 유연성 유지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2. 잇몸 압박 예방 47.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정답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8.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정답은?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49.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0.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일 라 가 나 나 다 이 라 가 다 나 삼 다 라 가 나 사 다 가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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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도넛베개로 천골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5. 정답은 2. 욕창이 있으면 체위변경 횟수를 늘린다 5.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을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 53.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안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5.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6.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6.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정답은 54.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 2. 55.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무받침이 달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마비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6.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오른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57.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위를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욱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58. 재갈 애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갑게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 조명은 자다갑게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59.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가, 나, 라, 다 2. 가, 라, 나, 다 3. 나, 가, 다, 라 4. 나, 라, 가, 다 5. 라, 가, 나, 다 정답은? 4. 나, 라, 가, 다 60.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모근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61.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둔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62.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63.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정답은?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64.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의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 마당의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65.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고나흡겐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 치매 말기에는 갈고나흡겐 걸쭉한 음식을 준다 66.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방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67.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은?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68.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69.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정답은?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70.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령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정답은?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정답은?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72.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2. 험담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짱구를 친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73.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1. 진작에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3.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4.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74.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4. 진압력장애 75.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정답은?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76. 치매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 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네, 여보 부르셨어요? 2.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3.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4. 어르신 증상이 약화되니 걱정되네요 5.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답은? 3.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77. 다은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3.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4. 발목염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정답은?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78.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79.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벼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오른 것은? 정답은? 1.